카우스 등키를 한 번 가보자 카우스 등키를 한 번 가보자 여기서는 제대로 되겠지 데미지가 안되네 데미지가 아무래도 박무가 낮아도 아 이거 혼자 못 가겠다 아우씨 깜짝이야 이게 따라다니는걸 피해야되는구나 아씨 계속 쪼놨다 야 이거 혼자 못 끼겠다 어허허 뭐야 자원품을 쓰네 비열하네 와 빡세다 와 피가 안된다 야 오데칸데 피가 요정도밖에 못 갔다면 본 수업 해봤자 박무 올려도 이렇게 딜이 안되겠는데 오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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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